빠라빠빠 빠라빠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온 VR 컴퓨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게임 할거죠? 오늘은... 고양이같아 꼬꼬이야 제가 키우는 우리 꿈이 같은 고양이가 직접 되가지고요 우리가 근데 되게 난폭한 고양이가 될거에요 그래서 막 다 물건 뿌시고 다니고 그러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난폭한 고양이가 되어서 그럼 제가 잠뜨리면 이길 수가 없겠네요 왜요? 그럼 뭐 말로 해야 하나요? 자 잠깐 끊고 갈게요 자 여튼 여러분 그러면 점수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게임이기 때문에 실제로 난폭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고요 저는 실제로 난폭하지도 않아요 음 그렇다고 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안 난폭하지 네 그럼요 그래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울거에요 자 여러분 제가 캣 저 뭔 단어야? 날문이 막혔다 데미지 어쩌고 저 들어왔습니다 난폭한 고양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 손이 지금 와 귀엽다 여튼 이렇게 고양이 손으로 바뀌었고요 네네 그럼 바로 해볼까요? 그러니까 근데 꿈이랑 모습이 달라 꿈이는 회색인데 해볼까요? 저 고양이네요 그러니까 해볼까요? 네 냐옹 아 이런식으로 난폭하게 이렇게 그렇네 난폭하게 이렇게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? 우리 할 때도 고양이 성대모사 같지 않을까? 아 네 이렇게 갈 수 있나봐 어 야 베개 베개 어 어 자 여기로 가보도록 하죠 오케이 이렇게 가서 어 여기 어디야? 쪼런데 위에도 갈 수 있나? 그런거 같아 근데 한 번에 그렇게 멀리 볼까 어 이거 그거잖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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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들 이렇게 굶는거 이거 이렇게 하는거 그렇네 올라갔네 지금 저기 올라가자 올라가 주인 옷 따위 주인 옷 주인 옷 따위 주인 옷 이거 이렇게 다 이렇게 없어져 없어지라고 고 냥냥 펀치 여기 나가볼까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냥냥 펀치를 또 어디서 해볼까 여기 여기 냥냥 펀치 냥냥펀치 냥냥 펀치 뗄터작 너무 난장판 피우는거 아니야 이거 원래 이런 게임이라니까 그러니까 어 뭐야 이거 나땜에 부셔졌나봐 어머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게 좋아보이는데 이게 화분깨이 화분깨 이게 좋아보이 어휴! 어 화분 깼다 깼다 아휴 아휴 다 깨버려 아휴 아휴 야 이거 완전 냥깡패야 그러니까 아 근데 평소에 잠뜰림 되게 맺힌 게 많았나 봐요 이제 허이악 허이악 어 야 괜찮다 그러니까 이거 TV도 포상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이렇게 내려줄래 정리해 정리해 정리 허이악 허이악 정리하는 거 맞아? 허이악 어때요? 괜찮죠? 어 좀 속은 시원하네 저쪽 위에도 좀 올라가 그러니까 얏 냥냥 펀치 여기 어디야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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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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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통조림이다 통조림 허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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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수는 없어? 먹을 수는 없나 봐 그래? 부술 수밖에 없어? 냄비 다 부셔버려 뜨거워 뜨거워 여기 어디에요? 가스렌지 가스렌지 여기 그만 가스렌지 불 켜 어? 야 올라가 나 올라갈 거야 아 올라가고 싶어 올라가게 해주세요 어 한장 올라갔다 야 어디야 여기 어디야 내려갈래 잠깐만 나 여기 올라갈 거거든 오케이 조심히 어 일단 이리 올라가 여기로 올라가서 나 여기로 올라가서 아프겠다 아프겠다 여기 어디에요? 벽이에요 벽 아 벽이에요? 아니 아프진 않은데 놀랬네요 놀랬네요 진짜 고양이가 지가 쳐놓고 놀랜 거 같아 나의 나의 파괴력이 이렇게 강했나 습관 놀랬잖아요 어 됐다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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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등 것도 없고 저기 잠뜰님 부탁 있어요 네 뭐요? 가스렌지 켜주세요 거기서 저 죽으라고요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부탁이 제가 죽는 건가요? 하하하하하하 아이 너무하시네 어 씻어야겠다 잠뜰아 좀 씻자 야야야야야 어디 갔어 컵이랑? 여기 있네 내가 다 이렇게 고양이 털 날리고 그렇네 밥이다 밥이다 개밥이다 개밥 난 고양이인데 아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거든요? 이거 또 어디 갈 수 있지? 방 가봐 방 여기인가 봐 방 어 여기 거실 아 여기 또 우와 다 부셔 부셔 여기 또 이런 게 있네 앵 요잉 진짜 컴퓨터 부수겠어 컴퓨터 부실 뻔 했나요? 우와 여기 재밌는 데가 있어요 와 부실 거 잔뜩 했다 이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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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좀 무섭거든 지금 또 그치 아니 거기 괜찮아 거기 안전해 이잇 안전해 안전해 여기 안전해? 안전해 안전해 앞으로 더 가도 돼 앞으로 더 앞으로 더 가도 돼? 어 오케이 내가 이동을 하는 게 더 나 아 그래 야 나 완전 잘 뽀사 놓은 거 같아 그러게 아 나이스 여기 여기 여기도 다 어딨어요? 여긴 안전해요? 안전해? 아유 씨 아 여기 안전해 안전해 아유 집사야 오 야 잘 던졌어 오오오오 야 나 깜짝 놀랐어 어 괜찮아 제가 액자도 못 떨어뜨리나? 아 액자는 굳이 내 사진이니까 아 그렇네 야 야 너도 너도 가 히앗 너도 가 너도 그냥 너도 봐준다 야 근데 진짜 난장판 그러게 난장판 같다 저쪽은 뭐죠? 가볼까요? 아 향신료 향신료라니 향수지 향수 향신료라니 누가 봐도 후추통ате 맞 000 π 이게 후추통 같은 건 줄 알았어요 뭐야요? 뭐야 이거 여기 장둘이 실사는 데다. 여기 응가하는 데인가 봐. 응가하는 데. 저기.. 재밌어 보이는 게. 그러게. 얘 지금 휴지 엄청 나왔어. 그러니까. 보여요? 휴지가 이상해. 유리야, 유리. 휴지가 왜 이렇게 네모나게 잘 나오냐? 여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거는 모드가 여러 개인 것 같아요. 아 그래? 다른 것도 있나보네. 그래서 뭐야? 메인 메뉴로 갑시다. 오케이. 그러면 호짱이. 네. 아 이게 레벨 셀렉트도 있네. 아 그렇네. 내려봐. 얍. 아우 되게 많다. 다른 맵에서 한번 해볼래요? 네 그럴까요? 네. 그럴까요? 오 이런 것도 있는데? 오 무서워 저거. 되게 이상한 것도. 여튼 그러면 호짱이 한번 다른 맵에서 난장판을 피워보도록 하죠. 예스. 오케이. 야 진짜 세상이 되게 커 보인다 여기 들어오니까. 그러니까 내가 고양이가 되니까 세상이 커 보이죠? 아 진짜다. 그러면 제가 다른 맵으로 한번 해볼게요. 네네네. 뭘로 하실 거예요? 저 이상한. 오 크리스마스 뭐야 이거? 뭐 연구소 같아. 오 연구소 갈래. 되게 특이하다. 네 여기 갈게요. 네 그걸로 하세요. 된 거예요 셀렉트? 어떻게 돼요 이거? 우클릭을. 그냥 그게 불 들어오면 그걸로 되는 거 같아. 오케이. 그렇지. 됐어. 그렇게 해놓고 스타트를 하세요. 스타트 이건가요? 벌써 성격 나오죠? 성격 나오죠. 뭐야. 야. 되게 이상하다 분위기. 그러게. 야 이거 뭐야. 뽀사 뽀사. 나사. 야. 이거 알죠. 어렸을 때. 톡톡 후. 톡톡 후. 뭐야 저게. 몰라. 세대 차이 느끼는데. 괜히 했다. 저기요 세대 차이. 오 야 매수 매수. 칼. 아니 고양아. 내 발이야. 내 발. 내 발이야. 내 발을 갖다가 치고. 몰랐어요 몰랐어요. 여기까지 오지 마세요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딴 데로 가볼까요. 어. 저기 눈깔 사탕 있다. 눈깔 사탕이 아니라 진짜 눈깔인데요. 저건 눈깔 사탕이 아니고 눈깔이. 야. 야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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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냥냥. 올라왔어. 뼈 있죠 뼈. 놀래다. 어 생선이다. 잠깐 너 저기 가봐. 생선인데. 오. 여기로 가볼게요. 야. 생선. 생선이 아니라 뼈네 뼈. 생선뼈. 오. 근데 아까 깨질 때 깜짝 놀랐어. 그러니까. 이리로 그만 와. 알겠습니다. 야이씨. 어 눈알 눈알. 오. 오. 여기 진짜 넓다. 여기 올라가 볼게요. 오 해골이다 해골이. 오. 야야야야 어디 가니. 아 해골이 내 얼굴 보고 깜짝 놀랐어. 도망갔어. 그러니까. 오빠는 해골이 놀랄 정도의 얼굴이야 그러면. 무슨 소리세요. 아 미안합니다. 자. 네. 갑니다. 네. 어디 가요 또. 이번에는. 막 포션 같은 거. 네 포션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. 여기로 가서. 그렇지. 어 나 여기 근데 가면 좀 무서울 것 같은데. 위험할 것 같은데. 괜찮을려나. 오. 뭐 무서울 것 같다면서 막 해. 네. 가자마자 아주 난장판을. 오. 여기는 뭔가 이렇게 깨진 게 많아서 더 재밌다. 그러게. 뿌수라고. 뿌수라고. 와. 야 주인이 이거 어떻게 연구해 놓은 걸 텐데. 여기도 있어요. 이게 뭐예요? 다른 방도 있어요. 우와 우와 여기 근데 연기나고. 오. 저기 레이저 있어. 레이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저거. 오케이 한번 레이저 가볼게요. 못 가 못 가 못 가. 아 레이저는 못 가네. 아 아쉽다. 아우 레이저 뭐 하려고 했어. 그러니까. 그걸 밑에서 막 칠 수 있지 않을까? 한번 쳐 볼까요? 근데 약간. 오. 오. 안 쳐져. 안돼 안돼 안돼. 짧아 짧아. 여기. 아이고 형님.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. 뭐야 여기. 좀 무서운데. 그러게. 점점 볼 수가 없어. 오 깜짝이야. 볼 수가 무서워. 이런 데가 있어? 야이씨. 여기 와. 되게 잘한다. 그러게요. 본능 나오죠. 어 저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. 버튼을 못 가. 버튼을 눌릴 수 있을까요? 안 돼 안 돼. 야 근데 고양이 손을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귀엽다. 그치. 아 귀여워. 펌펌펌펌 하는 거 같아. 현실은 호박 귀신이. 그러니까. 뭐야 뭐야. 앞에 뭐가 있어. 그러게요. 잘못 왔어 잘못 왔어. 짧다니까. 짧다니까. 아 친구 짧네. 밑에서 해야겠다. 어 야 깜짝이야. 어 부셨어 빠졌어. 야 이거 뭐야 골반뼈. 진짜 산산조각 나는데. 그러게. 아유. 아 치킨 먹고 싶다 이거 보니까. 치킨을 왜 먹고 싶고 누가 보는데. 해고뼈들 보고. 어 이거 버튼도 누를 수 있나. 아 이거 안 될 거 같은데. 아 이거 누를 수 있는 게 없어. 야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귀여워. 그치. 아 근데 오빠가 하니까 다 그렇다.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. 짬방 없어요? 짬방을 한번 찾아볼게요. 한번 찾아 봅시다. 네. 어 저기가 아까 내가 들어온 방이고. 어. 여기가 끝인 거 같은데. 아니 방이 분명히 또 있을 텐데. 한 3개는 있는 거야 방이. 여기 말고. 여기 근데 무슨 지하 마법실 연구실인가 봐. 그런 거 같아. 약간 독가스가 차 있어. 그치. 곧 그러면은. 여기가 끝이네 여기는. 그러네 여기는 좁은 대신 뭐가 오밀조밀 많네요. 마지막으로 그러면은. 어 이거 뭐야. 배치기 하셨네 배치기. 그냥 가자마자 다 부서지네. 그러니까. 마지막으로 이거를 한 번. 똥냥이인가 봐. 대냥이. 와르. 해봐. 빠스가. 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. 거기 벽이에요 벽. 이렇게 이렇게 뒤로 가서. 이렇게 하면 되지. 빠스가. 여기 부실 게 많아서 되게 재밌다. 그러게. 아무튼 저는 그러면은. 여기까지 해볼게요. 오케이. 여하튼 여러분 되게 귀엽죠. 빨리 나오세요. 봤어야겠다. 자 여하튼 여러분. 쾌터 날. 뭐였지? 여하튼 이상한 단어. 데미지였습니다. 남북한 고양이. 남북한 뜰양이와. 호양이. 호냥이. 호양이 좀 이상하다. 호양이? 호냥이? 여하튼. 어때요? 이거 좀 스트레스 해서도 되는 거 같고. 네네. 근데 이동의 자유가 좀 더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재밌는 VR 컨텐츠를 찾아뵙도록 하죠. 그럼 이만!